특유의 낙천성 있는 쿠바 열정과 휴식을 갈망한다면 지금 쿠바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?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쿠바인들의 열정과 낭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VJT공대회 다음 주에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저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? 저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? 카메라 잘 받아요